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데닉스의 M1 카비 모델건 한 자루를 해외 직구해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물론 공황세관에서 이렇게 뜯어서 검사했고요. 소총형 풀메탈 모델건 이여서 그런지 통관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도 정작 총포협회 검사는 의뢰를 안 했더라고요. 데닉스 M1 카빈 역시 데닉스 레플리카답게 풀메탈, 풀루드의 어떤 묵직함이 있고요. 작은 상자에는 탄창하고 오일러 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M1 카빈이라면 여러가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산거는 에어소프트건으로는 거의 재현되지 않은 초기형 M1 카빈이기 때문입니다. M1 카빈 소총이 1941년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초기형을 재현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것은 후기형인데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제가 수집한 M1 카빈의 모델건과 에어소프트건들인데요. 모두 후기형을 재현했습니다. 이거는 토이스타의 에어코킹 M1 카빈인데요. 가늠자도 상하좌우 조정이 가능한 가늠자죠. 이렇게 총렬 아래에 착검 돌기가 있고 이것도 마루신의 가스건 M1 카빈인데요. 역시 후기형 특징을 보여주죠. 이 마루신 가스건하고 이번에 구입한 데닉스 모델건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면요. 우선 이 초기형은 총렬 아래에 착검 돌기가 없이 그냥 밋밋합니다. 그리고 가늠자가 후기형과 달리 플립형 가늠자입니다. 실총은 150야드하고 300야드 두가지 거리 중에 하나만을 택하게 되어 있죠. 이에 비하면 마루신 M1 카빈이 재현한 후기형 가늠자를 보시면 이렇게 좌우 또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거리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데닉스의 M1 카빈은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분명히 일본제 가스건이나 모델건보다는 조금 엉성한 듯하죠. 그런데도 전체적으로는 실총의 거친 느낌이 살아있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목재 스토크의 색채도 마음에 들고요. 목재 퀄리티도 좋습니다. 특히 데닉스는 우드 스토크하고 금속 부분이 어울리는 M1 카빈 같은 구식 소총 재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 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아쉬운 점들이 또 있죠. 하브 스토크 앞부분을 보면 실총은 밴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배럴 밴드를 빠지지 않게 잡아주지만 여기는 생략되어 있죠. 또 총렬커버 가운데 실총에는 없는 나사머리가 보입니다. 또 데닉스 M1 카빈의 플립형 가늠자는 실총과는 다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양만 플립형이고 일종의 고정식 가늠자라고 할 수 있죠. 가늠새는 이런 모양입니다. M1 개런도 하고 비슷하죠. 플립형 가늠자를 통해서 보는 조준시야는 이렇습니다. 트리거 가드 앞부분의 안전장치도 몰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탄창 멈추는 작동합니다. 이렇게 탄창을 빼낼 수 있고요. 근데 탄창을 보면 속이 텅 비어있어요. 탄을 밀어주는 팔로워나 탄창 스프링이 없어서 아무것도 장전할 수는 없습니다. 데닉스 M1 카빈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가 전진하면 노리새가 전진하고 내부에 스트라이커가 코킹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내부에서 격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데닉스 모델관에는 아무런 각인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안쪽으로 데닉스 메이드 인 스페인 각인을 살짝 숨겨놓은 게 보이죠? 이렇게 처카덕 당기는 느낌하고 소리가 실총과 아주 흡사합니다. 노리새를 당겨보면 노리새가 실총처럼 회전하지는 않고 그냥 뒤로 후퇴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사할 수는 없는 구조이죠. 노리새는 파이어링핀도 없고 물론 약실도 없죠.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약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총의 길이면에서는 데닉스 M1 카빈이 일본제 가스건보다 더 실총과 가깝습니다. 실총 M1 카빈의 길이는 900ml라고 하는데요. 데닉스 M1 카빈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약 902ml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제의 마루신 가스건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이게 913ml, 좀 기네요. 그러니까 데닉스 M1 카빈의 길이가 의외로 실총에 가까워요. 사실 이 데닉스 M1 카빈의 기능적으로는 별로 더이상 보여드릴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심심하니까 요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M1 카빈 소총용 가죽 홀스터입니다. 여기다가 M1 카빈 소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총에 12발 탄창을 꽂은 채로 수납이 됩니다. 장전 손잡이가 돌출된 부분은 이렇게 금속으로 막아서 외부에서 걸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소총용 홀스터는 미국 셀러로부터 구입한 실총용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은 권총뿐 아니라 소총용 홀스터도 사용했습니다. M1 카빈용뿐 아니라 더 큰 M1 개런드용도 있고 또 텀슨 기관단 청룡 가죽 홀스터도 있습니다. 소총용 홀스터는 오토바이나 지프 안에 설치해서 소총을 꽂아넣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권총처럼 소총용 홀스터를 허리벨트에 장착해서 소총을 허리춤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격이 좀 큰 미군들이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M1 카빈 소총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군과 경찰 그리고 예비군들까지도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낯익은 모델이죠. 이번에 M1 카빈 모델건에 대해서 세관에서 더 엄격히 보셨는지 더 오랫동안 붙잡아뒀던 것은 아마도 이 총의 모양이 우리들 모두에게 총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델건을 보여줘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한 후배는 M1 카빈 마루신 가스건을 보여주니까 보자마자 선배 이거 들고 그냥 은행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라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남자들에게 가장 총처럼 여겨지는 모델이 바로 M1 카빈이기도 하죠. 제닉스 M1 카빈 모델건은 물론 발사 기능도 없고 어떤 모형탄을 장전했다가 배출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가지고 놀기에는 뭔가 좀 심심한 물건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M1 카빈의 열렬한 팬이시거나 실총 M1 카빈을 다뤄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가끔 매만져볼 만한 콜렉션 가치가 있는 수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